김규헌 한가맹장 1호 분 지금부터는 김규헌 한가맹장 1호 분을 모시고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무엇이 자신의 오늘을 만들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세월이 흘러서 40년 시장에 살아남는 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장 자체에서 10년 20년 살아남는 그 자체가 존경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를 잘한 것 같습니까 지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첫째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첫째는 인간이 신뢰다 말하면 행동을 옮긴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1등 못하는 것처럼 뿌리지 않는 씨를 가을에 따먹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몰입을 하고 정말 이건 내가 세계 최고다 최고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관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의 한편으로는 한가에 미쳐서 살죠 미쳐서 살죠 거의 미쳐서 살았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밤에도 그냥 외국실에 뛰어가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취미도 한가 만드는 거고 특히도 한가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 명인을 받으면서 그 명인도 딱 하나? 명인은 육아 약과를 동시에 받은 건 나 혼자 밖에 없고 그다음에 명인도 육아 만든 사람이 몇 분인지 한 4, 5분 있고 약과는 나 유일무일하게 나 밖에 없어요 명장은 나 혼자 밖에 없고 한 650명 중에 한과 나밖에 없고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약과는 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유학을 시키고 다 했으니 2005년도에 한과 명인이 딱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한과 명인이 됐으니까 이걸 뭐 내가 거기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잘 사는 건 좋지만 내가 어렵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유학까지 시켰으니까 나는 건물을 사는 것보다도 한과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 어릴 때 평생 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건강이 허락하고 내가 계속 나이만 먹으면 계속 내가 이제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니 좋겠다 해서 박물관을 설립해서 어릴 때 인마 내가 바닷가에서 사니까 오징어 뭐 그 다음에 나가서 오징어젓갈, 멍게젓갈 이런 걸 좋아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안동이라서 나물류를 좋아해요 고사리, 미나리, 도라지, 나는 어리굴조, 창란전 뭐 이런 거 지금도 40년 동안 같이 넘게 살면서도 집사람은 그렇게 먹고 나는 계속 그걸 먹어요 느끼지 않고 운명적으로 나는 시장에 한번 받고 다니다 보면 늘 그냥 창란, 오징어젓갈 이렇게 사고 집사람은 늘 그런 거 갖다 놔둬, 잘 먹지도 않고 나물류를 먹고 이랬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게 우리가 6.25 이후에 미국에서 밀가루를 줬는데 밀가루 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빵을 쪄 먹었단 말이죠 빵 쪄 먹다니 빵 문화가 발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동네마다 빵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한가를 만드는 게 누군가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옛날에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늙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2005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2008년도 개원했어요 개원했구나 그러면 이제 일천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돼지가 삼천평 크네요 네 검평이 500평 500평 정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1실, 2실, 3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물관에 첫 번째 이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산정호수 앞에 산정호수 바로 앞에 있고 정식 명칭은 한과 문화 박물관 박물관 체험관 체험관이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름은 한과원이고 한과원 그럼 이제 그 체험관에서는 주로 이제 영역이 나누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가 뭐죠? 이제 예약을 받으면 아이들이 오면 한과 체험을 하기 전에 방물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림으로 이제 육아 만드는 거 약과 만드는 거 강정 만드는 걸 다 그림으로 다 해놔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선생님인데 그 한과 만드는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체험관에 가서 옷을 입고 과자를 이제 마지막 3차나 4차 하는 곡을 튀기고 요만한 것들이 커지는 걸 하면서 육아를 묻혀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박물관 처음에 이제 둘러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과 문화 문화에 대한 한국 유사니까 그럼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며 예 예 그때부터 패널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발전했던 데가 조선시대 예 그럼 조선의 옛날에 이제 뭐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반문화하고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그 그게 됐겠네 네네 이 일치가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과가 BTS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출시장은 지금 수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음 제가 이제 그 또 되돌아가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88년도 올림픽 때 올림픽 때 한과를 선수촌에 납품했어요 납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과를 납품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미국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89년도에 만 2년 동안에 무지 많이 했어요 뭐 한 콘테이너 두 콘테이너 막 그렇게 시장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고 그 2, 3년 정도 하니까 물건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가던 게 아 이건 물건을 왜 이렇게 물건도 잘 만들고 새롭게 모양도 바꾸고 포장도 바꾸고 가격도 달리해서 시카고를 쫓아갔어요 시카고에 가서 전시장에 가서 전시해 놓고 나니까 5일 동안 하면서 이틀 동안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웃기는 게 그때 당시에 물건이 컨테이너를 많이 나갈 때 그냥 모든 사람이 한 콘테이너 두 콘테이너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분은 이게 그분은 한 반 콘테이너 20피트짜리 하나에다가 자기 브랜드를 하나 해달라 이런 거예요 시장에도 내가 최고 수출해도 바쁜데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브랜드를 붙인다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출하러 내가 이제 프랑스 시카고 가서 딱 보니까 이틀 되니까 그 분이 웃었어요 날 모르냐고 나는 그래서 잘 본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내가 물건 좀 얼마 달라고 하니까 저인데도 물건도 안 주더니 이까지 돈 쓰고 왔냐고 그때 누구 어떤 표라고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내가 물건 못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수출 회사가 된 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컨테이너 그냥 납품했지만 그분들은 내 인덱 그걸 해달라 브랜드에 해달라 난 브랜드를 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똑같은 사업을 해도 그 사람이 브랜드 때문에 그건 최고의 어떤 가치가 창출되어 가지고 최고의 그 수출 업체가 됐어요 그분이 저 미국인이였어요 한국 사람이였는데 네 네 그 사람도 생각이 다른 거죠 한 단계 더 힘들고 한 거라 다른 쪽으로 네 일곱 해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뭐 한국에서 그분이 제일 크게 하는 분이죠 그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하 그때 당시에 물건 좀 달라더니 안 오더니 지금의 이 멀리까지 돈 써 가지고 시카고까지 와서 물건을 팔러 왔냐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하 정말 죽을 때까지 절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절대 남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지금 철학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만나자 이러면 절대적으로 그걸 약속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절대 그냥 표현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양반의 뭐 의복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양반에 혹시 사람이라는 게 뭐 자기가 바쁘고 하면 자기 중심이 되니까 하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서 되게 실수가 많이 아유 예 그래서 그거 아 그게 몇 살지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88년도 90년도 2000년도니까 2001년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0 28년도 됐나요 한 28년도 됐구나 야 그래서 그때는 그걸 또 배웠어요 그걸 배우면서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도 간속에 돼 갈 때까지 절대 내가 막말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낀 게 그때 당시에 한과 그렇게 안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 안내하는 사람하고 미국 거식하고 시장을 다녀보니까 초콜릿이 막 다 그때 초콜릿 과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매장을 비워놓고 다녀보니까 초콜릿이 그리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한과에다 초콜릿을 발효식품 한과에다가 약과에다 유가한 초콜릿을 묻히면 세계적인 과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딱 보따리사가 한국에 와서 초콜릿에서 만들어서 딱 터크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시장은 좀 물건은 팔았습니다 좀 팔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또 뭐 또 뭐 내가 한 7년 정도 했는데 초콜릿 무효 소송 들어와 가지고 나는 그건 뭐 내가 잘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한과를 넓히려고 하니까 이걸 느껴서 만드는 건데 그 육아에는 일반 조청을 묻히면 수분이고 초콜릿에서는 기름이 있으니까 산소 투과가 적으니까 유통기한 연장된 걸 나는 모르고 이제 묻혔는데 그렇게 되어가 터크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 속으로 이제 괜찮아 보이니까 이 무효 소송이 한 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걸 같이 써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냐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별리사하고 얘기해 라고 해서 별리사하고 전화 끊고 그럼 당신이 그러면 아 분해 죽겠는 거예요 한 6년 만에 그래서 내가 또 야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 미안하다 이러면 끝인데 뭘 별리사 그렇게 하냐 그럼 별리사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기면은 내가 또 2천만 원 또한 만약에 또 저 사람이 내가 또 지면은 또 4천만 원 계속 30까지 가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특허에서 누가 불복하게 되면 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세 번까지 하면 돈이 막 1억 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한 거 하는 입장에서 내가 선두지자니까 놓자 라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언젠간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를 시중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걸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또 한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뭐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사람의 본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본질 자체가 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항상 그 뒤에 파괴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속성 자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까 한과를 따라 만드는 약과 육아를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초콜렛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미국 가서 배운 게 이제 아 남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되고 말하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소주 한잔 저녁 먹자 내가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 언제 저녁 먹자고 해서 했으니까 합시다 뭔 걸로 하지 라고 하면 내가 접어버리지 아니면 계속 연장선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시면 이제 우리 사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것 좀 하려면 뭐 이게 또 걸리고 저것 좀 하려면 물론 또 이제 좋은 그런 관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가능한 편의를 봐주려고 하지만 또 그분들은 또 감사가 있고 하니까 사업하면서 애로가 있으실 건데 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좀 더 이렇게 사업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까요 나라가 잘 살려면 네 나라가 잘 살려면 첫 번째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힘을 복도도 주고 네 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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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법대로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그 쪽에 많이 기울이고 또 그것도 시이나 군이나 그 중앙이나 다 유권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 이러면 제가 이제 그 한 옛날 공장 있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공장을 이사를 했는데 어떤 데는 포천시에는 농지 전용이 되고 거기다 좀 크게 하려고 또 돌 올리니까 농장 밀집지역에도 안 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도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가치 속에서 그냥 그걸 때우고 그 역할을 그냥 행위를 하는 게 그게 그 기업인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사업을 하나 그렇게 뭐 가야 될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니 결국은 이제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돌아가는데 그렇죠 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기가 차네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한국의 경제성장률 2% 가운데 민간 부분이 기여한도가 올해 25%네 2017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가 한 8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돌리는 것이 80%가 되는데 75%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2% 끌어올리는데 2%가 온전한 2%가 아니고 2% 가운데 25%만 민간이 민간이 완전히 식은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생각해보면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정말로 사업을 40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IMF도 이겼는데 지금은 열심히 한 대도 그게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말 나는 진짜 몰입해 살았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찹쌀 한 가만히 80kg 알지만 찹쌀 한 가만히 몇 킬로로 쌀이 몇 톨이다 아는 사람 저 말고 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마침 열정이죠 한 가만히 몇 톨 몇 톨에 쌀 한 톨이 얼마다 이 육아를 만들기 위해서 쌀이 몇 톨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몇 톨 들어가고 육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쌀이 몇 톨 들어간다 몇 톨 톨 톨 톨 톨 하고 네네 안 망하는 거죠 그렇죠 쌀도 마찬가지 기름도 마찬가지 모든 거 다 쌀 한 가만히 80kg 18만원 17만원 20만원 18만원 따지면 쌀의 원가가 도대체 어디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냐 쌀에서 들어가냐 조청에서 들어가냐 기름에 들어가냐 인건비가 들어가냐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몰입해서 살아도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몰입해서 살아도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걸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세금 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어디 하수분처럼 그냥 붙어 놀리면 돈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망하잖아요 그렇죠 망해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사니까 까지 갔지만 지금도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쌀이든지 기름이든지 정말 정말 40년 동안에 하루에 뭐 하여튼 몇 시간도 안 자고 그냥 거기서 몰입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도 안 자고 네 네 그렇게 살아야 확률이 좀 높죠 사람은 확률이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참 어느 분야에선 간에 사업을 해서 뭘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방송을 가끔 하다가 아주 신새벽에 아침에 나갈 방송을 하다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끔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울먹거릴 때가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훨씬 더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극률이 여겨야 되고 안 되게 여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뭘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올까 그렇죠 군리마켓단 생각 안 나오고 이제 이제 그 정말 이게 우리 우선 지금은 뭐 덜하지만 FTA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FTA 좋아 FTA 들어와 다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미국 옷을 입혀가지고 전 세계로 대사가 뭐합니까 대사가 대사 쪽에 대사 업무만 하지 말고 사람 한 명씩 투자해가지고 세일제 하나의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하게 되면은 우리 우리 농업 문화 오천 년이 전 세계가 시장이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계속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뭐 그게 이게 그렇게 늘 살면서 겪고 있는 현실하고 바라보는 현실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책도 좀 소개해 주고 오늘 가져오신 제품도 이거 저한테 좀 몇 개 주고 가실 거죠 네네네 우선 가장 이번에 대박친 이거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게 이제 약과만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디저트용으로 운동할 때 넣어다니면서 드시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약과하고 달리 여기에 사실 이게 페스츄리 약과 이렇게 하면 꿀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이렇게 맛있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거를 페스츄리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기름이 튀겼다고 덜 나가니까 이게 뭔가 강정에 칼로리가 적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칼로리가 요즘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좋은 걸 로스팅 공법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볶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사업가 일정에서 보면 가장 대박 상품이겠네요 지금은 이제 평홀의 개혁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미국이나 외국 바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 시장을 다 뺏겠는 걸 다시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너지 바 같은 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좀 내 사업 인생에서 가장 큰 혁신 상품 가운데 나가겠네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이거는 우리 선조들의 어떤 문화를 낀다 이거는 좀 우리의 전 세계인이 그냥 이거 드시고 춤추는 시대가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그게 또 과일강정 바가 있고 네 이거는 전통적인 이 바 네 방법 속에서 이걸 이제 바를 하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이게 시장이 약간 약해지면 어떨까 싶어서 과일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그다음 나온 거네 네 그럼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러면 동의보감에서 나온 오자 있어요 네 오자 뭐 하여튼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뭐 이런 오자 속에 건강한 전문을 해서 정말 영양적으로 만드는 거 지금 이제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럼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한과의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한과의 유네스코 등재의 꿈이다 한과 왜 유네스코 할 수 있냐 김치도 유네스코 했는 것처럼 그 한과가 그 한과가 어릴 때 이제 백일 때 돌 때 이바지 때 해갑 때 칠순 때 돌아가시면 남 늘 한과를 제사를 올려 썼잖아요 김치를 1년에 한 번 당가가 1년 내내 먹지만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사 지를 때까지 계속 한과를 이제 올리니까 그래서 한과를 유네스코 등재하자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꿈을 꾸고 이거는 이제 그 한과 박물관에서 한과의 세계와 불씨를 담기다 한과의 불씨를 담기다 이 전초에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전통한과의 한과 유네스코 등재하자 명장 받으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한과를 이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김규헌 네 김규헌 누르면 이제 한과명장 1호 또 신궁전통한가 주식회사도 다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고 산정호수 바로 앞에 있는 또 한과문화방물관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데 이제 뭐 산전수정공중은 다 깨끗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오일쇼업 2차 오일쇼업 다 깨끗이고 외환위기도 깨끗이 하는데 요즘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당부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아 정말 그 다른 다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살고 안 살고 차이는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의 차이 거기에다 조금만 더 몰입을 해서 살면 몰입 더 몰입하고 미치지 않아요 미쳐야 돼 불강불급 이런데 미쳐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과에 미쳐서 20대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나이가 60 다 70 다 돼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계속 한과가 내 생애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죠 앞으로 우리 전통 한과가 전세계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한과 전세계 70억 인구가 먹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 농업이 1년에 한 명이 한 복만 먹어도 한 개만 먹어도 70억 인구 한 개만 먹어도 우리 농업이 산다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생각하고 민간인으로서 열심히 한과 명인 명장으로서 그 칭호를 돌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열심히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한과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쳐가지고 그게 돈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돈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럼 돈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어쨌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왕 하는 거 미쳐서 하자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김규원 한과 명장 1호님처럼 현장에 직접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시는 분들 모시고 사업에서 인생에서 많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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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